전라남도 고흥군에서 만난 오늘의 부자농구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주인공입니다 바로 양입니다 가축이 아니라 저한테 반려동물이에요 식용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늙어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양떼복장 운영으로 올린 연매출은 양과 다양한 동물들로 양떼복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2억을 올리고 있는 박병주입니다 양떼복장 운영으로 연매출 2억원 박병주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전격 공개됩니다